자 주말 집회 상황 정리를 좀 해보고 저희가 현안을 배송해볼텐데요. 역시 후쿠시마 핵폐수 투기 이 문제 때문에 많이 화강을 나셨습니다. 지난주에 국회에서 빗속에서 국정농단 고속도로 국정농단 진상공명 집회 낮에 저녁에는 후쿠시마 원정 오무소박류 결사저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반대 반대. 결사가 절대 반대. 민주당도 장외에 나가서 투쟁을 하고 있어요. 정말 많이 모이셨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야당이니까 촛불 행동에 촛불 집회만으로는 지금 힘이 딸리잖아요. 야사당이 나오니까 정말 다양한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함께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두 가지 효과가 생깁니다. 사람도 늘어나요. 프리센터에서 시청까지 쭉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잖아요. 촛불 행동, 촛불 집회까지 최소한 연인원전은 10만 명 안팎 참여했다고 보는데요. 일단 10만 명이 도시에 모인 것 자체가 뉴스가 되는 거고. 야당이 참여하니까 훨씬 뉴스가 많이 나왔잖아요. 지켜보는 시민들도 야당이 싸우니까 마음이 든든할 거고 그렇죠? 촛불 행동, 촛불 집회만으로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좀 아쉬울 수 있잖아요. 힘이 실리는 거냐. 작년에는 몇십만 명이 모여다니 요즘에는 몇만 명씩 줄어들었다. 걱정도 되고. 왜 야당은 안 나오느냐. 여러 가지 지적과 아쉬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노동시민단체 다 모였죠. 촛불 행동도 모였죠. 민요노총도 왔죠. 환경시민단체 다 왔죠. 야사당 대표가 다 오셨어요. 연설도 이재명 대표님, 용혜인 대표님, 배진교 원내대표님, 정의당 의사, 진보당 의사 강성희 의원님. 일단 보기도 좋고 인원도 많고. 그다음에 다양한 정치색을 가진 시민들이 누구나 부담을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잘했다는 평가와 함께 제가 오늘 시민들께 그러면 자기 지역구 의원이 나왔는지 문자를 보냈는지 현수막을 얼마나 걸고 있는지 실천장에 있었는지 당원들 독려했는지 이걸 체크를 해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천차만별해요.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퇴진 집회, 탄핵 집회까지야. 아직은 퇴진 집회는 본인들이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야당이나 또는 의원 차원에서. 우리 지역구는 나가자. 퇴진 집회, 탄핵 집회. 그러니까 촛불행동, 촛불 집회에 나오신 분이 한 30명 정도예요. 전체 법약권 180명 중 30명이니까 150명 안 나온 거예요. 그것은 퇴진이나 탄핵이라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그것까지는 백번 양보해서 이해를 하겠어요. 진보줄도 보수연대 집회에도 지금 송영길 전 대표님하고 이용빈 의원, 현역 온전에 이용빈 의원님만 처음 오셨었는데 그것까지 이해를 한다고요. 왜냐하면 당론이나 자기 지역의원의 결정이 퇴진이나 탄핵이 아직 섣부르다든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후쿠시마 온전, 오염수, 방류, 결사, 저지는 당론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지금 80%, 90%가 실제 힘을 실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건 당이 정식으로 결정했잖아요. 공식적으로. 모두가 만장일치로 반대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럼 다 나와야죠. 제가 쭉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현역 온전 중에 안 보이는 사람 많아요. 토요일인데. 그래서 왜 국민들의 이런 분노,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당에서도 이렇게 전 당원들이 나서고 있는데 왜 그 지역 국회의원들은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냐. 당대표님부터 시작해서 최고위원들 대부분 나오시고 그다음에 박주민은 유명한 의원들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튼 보는 눈이 있잖아요.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보면 제가 아는 지역의원의 문자도 물어봤어요. 문자 왔느냐. 이 집회 가자라고. 사실 다운드한테 문자를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다운드 보는데 카톡 방에 올리고. 물어보니까 문자조차 안 보낸 데가 많아요. 그러면 이 열성 당원들이야. 당원 커뮤니티. 또 안징글과 함께 있는 카톡 방 이런 데서 소식을 접하겠지만 모르고 있는 사람들. 정말 생업이나 생활에 바쁘신 분들 또는 뉴스를 평소 안 보거나 SNS를 잘 안 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뉴스 안 보잖아요. 아직까지도. MBC 뉴스. 어저께 스태트는 진짜 잘 나왔다고 좀 더 얘기했는데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의 진상이 아주 정확하게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뭘로 하냐면요. 예를 들면 대의원들이 전화로 알려주거나 직접. 이혼자 있을지 알려주거나. 아니면 의원님이나 지역의원장이 문자를 보내야 하는 거거든요. 카톡이나. 요즘 집단 문자니까 집단 카톡. 그런데 그것도 안 보는 데가 수두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다 보냈고 다 독려했으면요. 이번 주 토요일 집회 같은 경우는 50만 정도 모여야 돼요. 이 정도 분노면. 여전히 저는 야사당이, 야당이, 티켓 민주당이 아니라다. 당대표와 채우군들은 뛰는데 일선 의원들 안 보인다. 주중에 골프를 치러 다니는 의원이 있다는 제보까지 들어왔어요. 주중에 골프 치는 건 심각한 겁니다. 업무 시간에 골프 치러 가는 거잖아요. 국회 회기 중이죠, 지금. 일요일 날도 아니잖아요. 일요일 날 오전에 교회 갔다가 오후에 잠깐 친구들하고 골프 치는 거. 그것까지 제가 말릴 생각은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백번 양보해서. 토요일 날 집회도 안 나오고 골프를 치거나 놀러 갔거나. 회기 중인 금요일 날. 진짜 국민들이 지금 민생경제 파탄 났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연구 때문에 날마다 숨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골프로서는 아니고. 그런 사람이 만약에 토요일 날 집회도 안 나왔다. 다온다한테 문자도 안 보냈다. 제가 말한 바로 이런 사람들이 뿌락치고 배신자들인 겁니다. 야당이 아니에요. 들야짜의 야당이 아니잖아요. 들판에 안 서 있잖아요. 야당 역할을 못하고 있다. 밤야짜 야당이에요. 밤에, 쉽게 말해서 밤에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것처럼 그것을 낮에도 들판에서 했지 않고 회기 중인데도 골프치로 다니고 낮에도 토요일 날 집회 나와야 될 들판에도 안 나오고 어디 놀고 있거나 잠을 자고 있거나 이러면 이게 윤석열하고 뭐가 다릅니까?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이 1도 없는 사람들이 안 되겠구나. 제가 왜냐하면 최근에 제보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회기 중인 골프치로 다니는 의원, 토요일 날 집회 안 나온 의원, 당원들 보고 참여하자. 제가 문자조차 안 보낸 지역의원에. 제가 어저께 풋살 모임에 열린민주당 김상균 대표님 오셨어요. 풋살하러 축구하러. 같은 민주당이 아마 민주당을 비판하는 건 어렵지 않겠냐. 그러면 민생경제공사하고 열린민주당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가 발표를 하자. 토요일 날 집회도 안 나온 의원, 토요일 날 문자조차 안 보낸 지역의원의 의원들. 주중에 골프치로 다니는 의원들, 회기 중에. 야당 역할을 못하고 있는 의원들, 국민들의 심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이거 민주당 오마이티비를 보신 분들은 다 애정당하죠. 보수적인 분들도 오시니까 그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짧게 민주당 다운이나 지지자들이 많이들 보신다면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응원 또는 애정 또는 비판책 지지하신다면 정말 들고 일어나야 될 겁니다. 당신은 왜 안 나와. 당신은 왜 문자조차 안 보낸. 당신 혹시 회기 중에 골프치로 다녀? 자기 지역의 일꾼으로서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봐야 된다. 윤석열 한동은 김건희한테 당신 뭐하고 있어? 페이스북에 비판한 글 한 번 올려있어? 페이스북도 쭉 한 번 보면요. 그 의원들의 활동이 다 드러나거든요. SNS. 그렇죠. 보면 한가한 의원들 많아요. 이거는 앞으로 내년 총선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판단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주말에 너무 열받아서 우리는 저는 목요일날도 용산총독부 앞에서 데모를 했죠. 수요일날 빗속에서도 이거 고속도로 개등 진짜 비가 쏟아졌거든요. 그 다음 오신호원님들 이름이 다 외워질 정도예요. 한암의 초정윤 의원님, 강득구 의원님, 서울시당 위원장 김용호 의원님, 용인의 정춘숙 의원님. 빗속에서 제가 초대도 안 했는데 오신호원님들도 있어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속도로 개등 국정조합 축구 대회가 있는 거로 들었다. 제가 초대도 안 했어요. 서울시당 김용호 의원장님 와주셔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정춘숙 의원님 와주셔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한암 최종위 의원님하고 강득구 의원님하고 김두관 의원님하고 우리 경기도당 임종석 의원님은 우리가 계속 하고 다녔으니까 당연히 그분들 오시는 거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모여 있는 곳, 고통받는 현장은 우리가 연락 안 해도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 연락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 집회, 제가 여러 번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이요. 제1야당이. 좀 이따 스태트 내용이 얘기했지만 박정은 수사단장을 못 지켜내고 이 진상을 못 밝혀낸다. 지금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거로 스태트 보도가 나왔거든요. 경로에서 사단장 처벌하면 안 된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 정도면 완전히 국정농단 탄핵 사유가 발생한 거예요. 그것만으로. 그런데 고속도로 개등은 이건 정말 지금 특검이 조사하면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이 전원구속사입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이 세계를 제대로 대응 못 하잖아요? 야당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내국노예요. 민중의 배신자예요. 민주당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반민주당이죠. 그래요. 저희가 주말 집회 얘기하면서 민주당 향해서 따끔한 질책도 해주셨는데 아마 지금 우리 애청자들 공감할 거예요. 실제 지금 한번 자기 제우견에서 문자 안 오는 애청자님들 우리 오마이티비에 민원당원의 지지자들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올려보세요. 문자조차 안 오고. 편수목조차 제대로 안 걸고. 수두로 가다니까요. 진짜로요. 집회도 안 왔다니까요. 그래요. 아주 많은 의원들이. 댓글을 보니까 대한민국님께서 너무 전투력이 없어요. 민주당. 이런 말씀 주고 계시고. 그 명단 올리세요라는 미래님의 댓글도 있는데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조사 중에 있다라고 하니까 한번 저희가 기다려보고요.